그럼 뭔데? 연료를... 안 챙겼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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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겨우 탈출해왔다니까? 그렇구나. 그 학교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돈만 받아가는 코로나 학교였구나. 맞다. 그러고 보니까 다키, 내 입학금으로 얼마 냈어? 뭘 얼마나 냈겠어? 포어가 나한테 다이아 3개밖에 안 줘서 그것밖에 못 냈지. 오, 다행이다. 역시 내가 15개 줬으면 10개는 냈을 거 아니야? 역시 내가 27개 가지고 타키한테 3개만 주길 잘했군. 에휴, 조만간 다른 학교 한 번 더 보내봐야겠다. 절대 안 가! 난 수학도 안 배워도 되는 천재 곰돌이라고! 하, 자네들 그거 알고 있나? 오, 예! 제가 천재 곰돌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구만.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럼, 있고 말고. 이 마인크래프트 세계에 엄청난 녀석들이 있다고 하는군. 어떤 녀석들인데요? 내 곰돌이 손톱 파워 한 방이면 다 끝날 그런 녀석이겠지만, 어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녀석들, 절대 탈출이 불가능한 감옥에서 탈옥을 하고, 오, 그리고요? 거기에 엄청난 괴물로부터 말을 지켜내고, 오, 대키! 엄청 멋있는 녀석들이잖아! 그러게. 심지어 그 괴물을 만드는 기지를 습격해서 괴물 연구소를 멸망시켰고, 오, 오, 오! 오, 예, 잠깐만.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긴데? 음, 그러게. 게다가 변이 좀비 바이러스로부터 세상을 지켜냈다고 하는군. 오, 대키. 응? 이거. 그치. 우리 이야기 같은데? 하, 그래! 그 둘을 기념하기 위해 센트럴에 있는 마플샵에서 둘의 모습이 나온 티셔츠가 등장했다고 하는군. 헐, 뭐야? 그 꿈 아니었어? 응?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어, 어... 궁금하면 어제 올라온 타키 포웬이 보아 수상한 아저씨 편을 봐? 와, 궁금해. 정말 꼭 봐야겠는걸? 타키 그러면 너무 광고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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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어, 어, 그,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직 볼로는 지금부터네. 어? 더 있다고요? 그 가게는 대인기라서 입장하려면 줄을 길게 서야 하지. 헐, 대박. 하지만 이 표를 가지고 가면 줄을 안 서고 입장이 가능하다네. 어, 그래서요? 그거 저 주신다고요? 아이, 포, 아저씨 곤란하기 왜 그래. 하, 그래. 너희에게 주도록 하지. 오, 예? 오, 앗싸. 사실 이게 오늘 입장권인데 오늘 내가 만들어야 할 한약이 많단 말이지. 오, 그래서 대신 저희가 가는 그런? 그래, 가라, 이용사들이요. 가서 종류별로 상품을 싹 쓸어오거라. 옙. 타키 포. 타키, 타키. 준비 다 됐으면 얼른 가자고. 음, 기다려봐. 거의 다 됐어. 자, 음, 이것도 챙겨야 되나? 아니, 무슨 준비가 이렇게 오래 걸려? 무슨 여행가? 음, 아니, 포, 센트럴이 얼마나 먼데. 저번에도 포 가다가 막 졸았잖아. 아, 맞다. 거기 엄청 먼데. 그럼 이번에도 기차 타고 갈 거야? 음, 아니. 이번에는. 짜잔. 이 차를 타고 갈 거야. 오, 오, 대박. 좋아, 좋아. 헤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더 이상 챙길 것도 없다. 내가 다 챙겼거든. 아니, 포가 준비한 것처럼 말하지 말아줄래? 자. 됐고, 대키. 혹시 더 챙겨야 될 거 없지? 그럼 출발. 아, 잠깐만. 얼른 가야지. 가게 문 닫을지도 몰라. 아이, 음, 뭐 빼먹은 건 없겠지? 없어, 없어. 차까지 준비했잖아. 고고다, 고고. 오, 먹을 건 챙겼지? 당연하지. 우리가 치킨으로 챙긴 것이다. 오, 치킨 만들 줄 알아? 아니. 어, 그럼 어디서 났어? 오, 타키네, 냉장고? 아니, 그건 챙긴 게 아니고 훔친 거잖아. 어허. 후, 배고파. 치킨 먹자, 타키. 그럴까? 그러면 이쯤에서 잠깐만 쉬었다 가자. 오, 오키다. 내가 먹을 거 안 챙겨왔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어제 치킨 만들어서 냉장고에 안 넣어놨으면 어쩔 뻔했냐고 다시 좀 말해줄래? 음, 맛있다. 후, 타키도 하나 줄까? 아이, 됐어. 아까 먹었어. 다 먹었으면 가자, 이제. 오, 근데 먹었더니 졸린데. 낮잠 좀 자고 가면 안 될까? 이거 배부르니까 너무 졸린데. 알았어. 내가 그럼 운전할 테니까 포우는 옆에서 자. 오키다. 안전운전 부탁해, 타키. 알았으니까 얼른 타세요. 자, 여태까지 그래도 수고했으니까. 좋아. 그럼 안전벨트 메고. 오키다. 근데 여기 좁으니까 나 뒤에 탈래. 아니, 어, 그래, 뒤에서 편하게. 편하게 자려면 뒤에 타겠어.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예. 자, 그럼 출발해볼까? 오? 오? 잠깐. 다시, 다시 준비되셨죠? 오? 자, 다시 기압을 넣고. 흠! 출발해볼까? 뭐야? 무슨 일이야? 헐, 설마 타키 차 고장 낸 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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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거든. 타키가 손 대자마자 고장 났어. 파괴신 타키. 아니, 아니라니까. 이거 왜 이러지? 아, 뭐야. 연료가 없잖아. 헤헤, 자기 밥만 먹고 자동차 밥은 안 줬대요. 아니, 그건 포도 마찬가지잖아. 자동차 챙긴 사람은 타키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밥도 타키가 줘야지.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료를 넣... 헐! 왜, 무슨 일이야? 아이, 똥, 똥 말이요? 그거보다 훨씬 큰 일이야. 뭐야, 이미 쌌어? 아니, 아니거든. 그럼 뭔데? 연료를... 안 챙겼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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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타키 때문에 사막에서 빠싹 마르는 곰치포가 되게 생겼구나. 아니, 포, 벌써 포기하면 어떡해. 아니, 좀 잘 좀 챙기지. 아니, 어떻게 연료를 빼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까먹었냐면? 어, 어. 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다 챙기는데 포가 갑자기 주말에서 까먹은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챙길 땐 종이에 하나씩 써서 체크해가면서 했어야지. 아니, 포 오늘따라 좀 더... 바른말 하니까 좀 낯설다. 아니, 우리 대사 사실 바뀐 거 아니야, 이거? 어허. 천재검돌이 포. 아이, 됐고. 아니, 주변에 연료 좀 있나. 같이 찾아보자. 어, 웃기다. 하필이면 사막에서 연료가 다 떨어져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음, 일단 연료가 있을 만한 좀 치아로 한번 내려가볼까? 오, 그럼 나는 이 위쪽에서 한번 찾아볼게. 혹시 주요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 뭐, 그럴 련 없겠지만 뭐, 혹시 모르니까 돌아다녀봐 한번. 오키오키다. 자, 그럼 나는 이쪽으로. 자, 오. 삽까지 가져오길 잘했다. 특히 포. 자,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야? 자, 오, 여기 넓은 데다. 어, 좋아. 왠지 뭔가 있을 것 같... 오, 철? 어? 오, 여기 연료 잔뜩 있네? 거기다 이거 주변에 철도 이렇게 많고 연료통에 담아가야겠다. 짱. 후, 담아왔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럼통을 조합하고 그리고 가운데 양도기를 놓아주면 짠. 드럼통 완성. 후, 그리고 양동 일단 양동이, 양동이로 연료를 하나, 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자, 좋았어. 이렇게 하나씩 드럼통에 담고 오, 좋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료통으로 뽑아내면 좋았어. 이 정도면 센트럴까지 가는데 문제 없겠지? 자, 근데 너무 늦게 가서 가게가 닫으면 어떡하지? 자, 오, 드디어 바뀌다. 자, 자. 귀여운 곰돌이 포. 와, 놀래라. 포, 뭐하고 있는 거야? 타키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야? 미안 미안. 좀 오래 걸렸지. 후후후. 타키,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응? 무슨 일이 있었는데? 헤헤, 무려. 연료를 찾은 것이다. 오, 진짜? 오, 저쪽에 버려진 비행기가 한 대 있더라고. 헤헤, 거기서 연료 빼왔지롱. 어때, 이 천재 곰돌이의 발견 능력. 아니, 포. 왜? 헤헤, 포, 너무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려면 안 해도 됨.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니, 포. 왜? 아, 사막에서 고생 안 해도 되게 해줘서 고맙다고? 어휴, 너무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이 정도는 천재 곰돌이한테는 당연한 거니까. 포. 어휴, 왜? 그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연료를 왜 빼앗어? 아, 맞네. 자, 드디어 도착이다. 조심해서 착륙해볼까? 아, 조심조심. 어, 뭐, 뭐, 얘? 어, 포, 다 왔어. 어, 놀래라. 추락할 줄 알았잖아. 편하게 자다가 놀라서 깼네. 아니, 편하게 자긴 무슨. 오다가 비행기가 좀 흔들렸다고 추락한다면서 막 아악! 하고 소리 찌는 거 기절해놓고는? 에헤헤이, 기절하는 척 하면서 잔 거지. 에이, 그래, 그래, 뭐, 알았어. 일단 빨리 가보자. 비행기 타고 와서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어, 우리. 오, 웃기다. 헤헤, 오, 잠깐만. 타키, 이거 타고 가자. 이거 저번에 그, 저, 엄청 빠른, 그 기차잖아. 좋았어, 자. 오, 난 메뉴 했었어야지. 아이, 뭐야, 내가 쓰려고 했는데. 헤헤, 자, 그럼 나머지 간다. 슬발! 후! 오, 타키! 오, 도시라 그런지. 그래픽이 다른데? 오, 그러게, 옆에 포도 비치고 봐. 장난 아니네? 완전 반짝반짝하잖아. 역시 도시는 좋아. 확실히. 근데, 타키, 공기가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내려, 내려, 내려. 오, 역시 도시는 위험한 곳이야. 여기 뭐야, 선로 다 완성 안 된 거였어? 오, 그런 거야? 역시 도시는 위험한 곳이야. 조심해, 조심. 여기로 기차가 다닌다고. 오, 아저씨가 준 표를 보면은, 응. 여기서 내려서, 가서 꺾으면 바로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내려서? 오, 오. 어디 있는 거야? 오, 차도로 달리면 안 되지. 아, 뭐야, 이게 차도야? 아, 우리, 우리 마을에는 차도랑 구분 없잖아. 거기에. 기도로 제대로 다녀야지. 어? 거기는 차도라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 마을은. 오, 잠깐만. 잠깐만, 타키, 저거 우리 모습 아니야? 어? 저긴가 본데? 저긴가 본데? 어, 진짜. 어, 포, 사람들도 줄 서 있잖아. 아니, 포. 사람만 서 있는 게 아니야. 무단횡단, 무단횡단 하지 말라니까. 어, 타키도 여기 있잖아. 인도로, 인도로. 오케이. 이거, 그, 계획적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다시 건너자. 어, 일단 편집한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양쪽을 잘 보고. 응. 가자고. 좋았어. 횡단보도로. 오. 자, 근데 포,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좀, 괜찮을까? 히, 타키, 걱정 마. 우린 아저씨가 준 표가 있잖아. 아, 맞네. 좋아, 그럼 들어가 볼까? 오케이, 오케이다. 좋았어. 어서 오세요. 타키 포샵입니다. 오. 타키. 오. 여기 우리 상품들이 잔뜩 있어. 오, 그러게. 오, 난 이, 뭐야. 이 티셔츠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나 완전 예쁘게 나왔잖아. 그러게. 좋아. 오, 색깔도. 타키. 타키, 타키. 어디 있어, 포. 나랑 똑같아. 아니, 포. 심지어 노란색이잖아. 오, 영롱한 노란빛깔 반드르르 털 티셔츠군. 아잉. 허허허허. 저거는 나중에 꼭 사야겠어. 오. 여러 개 있구나, 색깔이. 검은색, 검은색도 어울리는데? 오, 그러게. 검은색이 내 눈에 더 예쁜 것 같은데? 타키, 뒤에 타키 있어. 오, 진짜네. 자, 어디 볼까? 짜잔. 이것도 완전 나랑 똑같은데? 저 밑에 글씨 색깔도 타키 색깔 아니야, 이거? 어, 그러네? 오, 이거 완전 상징적인데? 타키도 여기 까만색 있어. 오, 역시. 검은색이 좀 이뻐. 오, 여기 하얀색. 하얀색도 이뻐. 역시 내 얼굴 들어가서 그런지 다 예쁜데?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여기에다가 코코아 타먹으면 맛있겠다. 오, 나는 왠지 시리얼 넣어서 막 먹고 싶다. 오, 여기 있네? 검은색. 까만색. 오, 이거 핑크색, 까만색, 핑크색. 핑크색 생각보다 예쁜데? 오, 핸드폰 케이스도 있어. 핸드폰 케이스? 오, 진짜래? 오, 우리 로고가 들어간 핸드폰 케이스구나. 열쇠고리도 있고. 근데, 타키. 응. 왜 사진은 쭉 있는데 상품이 없지? 그러게. 내가 한번 물어볼까? 오, 기다. 오, 아저씨. 왜 상품은 없고 사진만 있죠? 저희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제작하는 방식이라서 상품을 미리 만들어두지 않습니다. 와, 그럼 엄청 싱싱하겠네? 아이, 티셔츠가 싱싱해서 어쩔 건데. 아, 맞네. 그러면은 주문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 빠르면 일주일에서 길면 일주일 사이에 받으실 수 있답니다. 음, 그렇다는 데포? 흠, 그렇군. 어쨌든 난 저기 있는 티셔츠랑 요 머그컵 살 거야. 음, 티셔츠 사이즈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이즈 뭐뭐 있는데요? 키즈 어린이용과 어른용이 있습니다. 오, 허징아저씨 것까지 하면은 각각 하나씩 주세요. 그럼 난 이 키링이랑 스마트톡이 어디 있었지? 어, 여기 있다. 이 스마트톡을 한번 사볼까? 오, 키링은 열쇠골이고 스마트톡은 뭐야? 어, 이거는 끈독분 뒤에 붙여서 편하게 잡을 때 쓰는 거야. 오호, 그런 게 있군. 이건 얼룩벌룩하지 않고 맨들맨들한 뒷면에 붙여야 잘 안 떨어지고 오래 쓸 수 있답니다. 음, 그렇구나. 오, 타키! 응? 어차피 어린이날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나 어린이날 선물로 저거 하나만 사주면 안 됨? 음, 안 돼. 치, 치사한 타키 같은 일이라고. 아니, 해초야 난 돈이 없잖아. 오, 왜? 다이아 3개 있는 거 포 입학식에 다 써버렸다고. 당연히 포가 이상하게 나눈 뭐 27개 남은 다이아로 그걸로 다 사자. 헐, 맙소사. 포, 설마... 타이아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에이, 거짓말. 설마 그렇게 빨리 나오라고 재촉도 하고. 게다가 연료도 안 챙겼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던 포가. 폰을 안 챙겼겠어? 오, 오, 그, 그럼 챙겼지. 오, 근데. 오, 한 3일 후에 보여줄게. 아이, 왜? 당장 보여주고? 얼른 계산하자. 그, 오, 난 지금부터 알바 구하러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럼 이만. 포, 돈을 벌어서 보여줄 셈이냐고. 그러니까 타키가 그냥 사달라고. 아이, 그럼 나중에 사줄 테니까 링크 저장해놔. 링크 어디 있는데? 그건.